방송이 여기가 지금 잘 안되네요 한 명, 13명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해, 안녕, 하이, 하이, 안녕 백승훈씨는 남자 이름인데 안녕하세요 이민 한자는 읽을 수가 없어요 태민 오빠 사랑해, 하이, 헬로 태민아 너무 보고 싶었어 오빠 안녕하세요 하이, 베트남? 태민, 러브, 오빠 I love you, 태민, 러브유, 태민 태태, 오빠, 태민이다 웡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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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웡 정신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나 브이앱 들어왔는데 지나가버렸다 좋아, 점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반갑습니다, 태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죠? 오전 11시쯤에 컴백 기사랑 콘서트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렸는데요 일단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저는 이제 여름에 앨범이 나올 걸 좀 이제 기다리면서 한국팬 여러분들과 또 만날 시간을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공지가 나가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앨범이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쁜데요 일단 네, 며칠 전에 SM타운에서 또 제가 공연했었고 샤이니 멤버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그날 또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비도 오고 날씨도 되게 습하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렸고 무엇보다도 역시 우리 샤이니월드의 그 샤베트가 너무나도 예쁘게 잘 보여가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어... 요새 또 근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최근에는 가장 큰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올해 초에 이제 샤이니 투어가 마쳐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어... 솔로 부독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 또 이제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한국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제 앨범 또 준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너무나 기쁜데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살짝 스포를 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제가 8월 26, 27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저희 국내에서 첫 솔로 콘서트가 개최가 됩니다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그거에 또 부응해서 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앨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일단 앨범 사실 뮤직비디오랑 자켓 촬영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또 기존에 있었던 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좀 약간 또 파격적인 어... 이미지나 이런 모습을 담으려고 하고 이제 계획 중에 이제 준비 단계에 있고요 어... 또 이제 타이틀곡 이제 안무 연습과 이제 앨범 준비랑 뭐 이런 것 등등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음... 이번에 앨범 한번 들어보시면 좀... 뭐랄까요? 기존에 없었던 진짜 저의 색깔? 그리고 좀 되게 컨셉티브한 음악들도 좀 많이 있어서 되게 색다르실 것 같으니까 꼭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음... 제가 이번 솔로 콘서트 타이틀이 옵식이라는 이제 타이틀인데요 약간 진부하고 뻔한 컨셉 말고 새로운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저도 또 다양한 퍼포먼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어... 그 뭐야 콘서트 하게 되면 사실 이건 저 제 생각인데 진짜 없었던 그 무언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황상훈이라고 이제 연출가분께서 같이 작업을 해주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부담 많이 갖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댓글도 좀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썼는데 복근? 갑자기 왜 복근? 저 복근? 아 복근 네 여름이잖아요 녹았어요 그리고 어... 네 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좀 많이 답변 드리고 많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아 일단 이렇게 어 점점 숫자가 늘고 많은 분들이 하트도 뿅뿅 날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진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막을 수도 있는데 제가 콘서트 말고 다른 데서 여러분들 좀 만나 뵈려고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제 좀 많이 기대하고 너무 보고 싶었던 분들 중에서 뭐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어 굳이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갈증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이제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다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건 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음 아 일단 정말 너무 기대되네요 막 이런저런 이제 어 활동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 찾아뵐 뭐 방송 이제 버라이어티 뭐 잘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출연을 할 거 같고 그리고 일단은 조금 더 스프를 해드리자면 이번 타이틀곡이 엄청 그루브한 뭐랄까요 진짜 지금까지 항상 좀 격하고 힘있고 이렇게 터트리는 안무가 많았으면 이번엔 정말 그 절제미를 좀 많이 담고 여유가 정말 작은 동작으로 여러분들한테 큰 동작이 아니라 작은 동작을 해서 오히려 더 강해 보이고 더 섹시해 보일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의 안무고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이거 한 번 켜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 이 사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짠 이 사진이 어 아 원래 사실 이거 콘서트 포스터 촬영도 되게 멋있는 거 많고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이고 하다 보니까 가장 얼굴이 잘 나오고 저의 이미지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으로 셀렉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어 다른 이제 남아있는 다른 사진 느낌 뭐랄까요? 약간 조금 에 이런 뭐라 해야 되나? 말을 갑자기 막히네? 일단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세트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적혀있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이 안에서 거의 조금씩 변경은 있을 수도 있고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 안에서 거의 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정말 신곡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그런 되게 재밌는 무대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약간 조금 제가 이번 콘서트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괴도라는 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레셔 넘버, 드립드롭 사유나레이토리나 플레임 오브 러브라는 일본 솔로곡도 있고 이런 곡들을 조금 기존에 보여드렸었던 버전 말고 좀 어레인지를 많이 해서 어쨌든 인터넷에서 봐도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있고 뭔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많이 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바리에이션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곡 하나하나 신곡을 보는 느낌을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샤이니가 돔 공연이 있어요 9월 초에 그러니까 그것도 꼭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랑 거기서라도 추억 추억을 꼭 같이 하고 싶네요 댓글을 좀 더 읽어볼게요 태민이 늘 새로워 짜릿해 이태민이 최고야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을 읽을 거예요 콘서트 꼭 가고 싶다 말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랍팸도 계시네요 아랍 와 아랍 아랍은 지금 몇 시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안 자고 계셔도 돼요? 샤이니 샤이니 뷔 채널 언제 열어요? 그게 언제 열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요 인터넷도 안 하고 티레비도 잘 안 봐가지고 사실 제가 좀 잘 몰라요 죄송해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알아고요?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또 안녕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멕시코 팬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아 정말 많은 저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네요 샤이니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아 그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을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직 공지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아 말하고 싶은데 턱 끝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음 그리고 또 제가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 제가 브이앱을 또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때랑 정말 저도 많이 좀 변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나요?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잖아요 사실 조금만 짬을 내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바쁘더라도 정말 그런 틈틈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무엇일까 뭐 다른 체계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좀 정말 찾아 보고 있어요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자주 만날 일만 남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러네요 여러분들 8월에 진짜 저랑 함께 덥지만 그 더운 여름을 날려 버릴 정도로 함께 즐겁게 덥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 앨범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 샤이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또 뭐 있지 아 일단 응 많은 분들이 지금 점심시간이 끝나서 저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아 안타깝네요 노래 불러달라고요? 제가 제가 사실 제가 이거 얘기했나 아까? 여기서 여기가 아 아까 이제 뭐 얘기를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스튜디오 저희 회사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타이틀곡을 녹음을 합니다 지금 3일 연속제에 녹음이 있네요 일단 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래를 좀 삼가할게요 너무 핑계인가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기능이 많더라고요 얼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게 있는데 키스미라는 어픔이라라 오 완전 밝으래 이거 완전 상대해 완전 한껏 취한 것 같네요 팝 아 팝 괜찮네 팝 어 좋네요 여기에 어 이런 것도 있고 어 이거 좋네요 아 이거 무대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되겠다 그냥 V LIVE로 생방송 할까요? 무대 눈은 메이크업 안 해도 되겠는데 됐네 어 푸들도 있다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옆에서 뭐 묻네 묻지마 어 뭐야 이거 이거 짱 신기하다 아 근데 좀 그렇다 약간 느낌이 이상하네요 음 저 수염 길러볼까요? 한번 수염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 마구 들더라고요 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눈썹이 사실 좀 연한 편이어가지고 스태프분께서 저 그 눈썹에 좀 털이 날 수 있는 그런 제 약간 그런 걸 사주셔가지고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눈썹을 좀 발랐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막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좀 이런 데나 이렇게 턱 주변에 발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께 새로 컴백할 때는 한번 그렇게 진짜 남성미 넘치는 모습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도 반갑네요 수염 절대 반대로 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져요 꼭 하고 말 거야 하진 왜 수염 안 돼 수염 너무너무 해 농담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일단 이게 방송이 뭐 길이가 뭐 끝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15분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15분을 채운다고 했는데 시간 금방이네 벌써 14분 30초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네 이게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네 목소리만 좀 편집해 지금 바꿔볼래요 잠시만요 아아아 적용중? 지금 나오나? 한번 소리 좀 켜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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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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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디오 오드다 이거 아니야 아 됐다 로버트 안녕하세요 이런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겠지 식상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네 어쨌거나 이제 어 슬슬 네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에 너무 보고 싶고 8월 진짜 저는 사실 시간이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날 날만 기다리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기약 없이 기다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걸 깜빡했다 이거 얘기해도 되죠 그리고 제가 이번 앨범 준비하기 전부터 되게 예전부터 이제 매니저 형이랑 얘기하면서 앨범 저희 항상 짠 준비하고 완벽한 모습을 짠 보여주고 항상 꼭 정말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고 너무 완벽한 것만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준비하는 과정이나 제가 정말 어 저의 민낯과 제가 일어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대 뒤에서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과정들이나 정말 정말 더 디테일한 거 뭐랄까요 그냥 진짜로 연습하는 장면 이런 게 있더라면 그니까 연습하는 이미지 이런 거 말고 연습할 때 진짜 제가 뭘 원하고 뭘 추구하고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음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무가 완성된 버전이 아닌 진짜 수정 전 버전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애초에 시작 완전 엎어지는 부분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좀 약간 담으려고 저의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항상 10년 동안 짠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저의 아낌없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딜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 시간 여러분들 되게 심심할 틈이 없으시고 바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쁠 테니까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저 잘 따라 다니시고 네 방송도 같이 챙겨보시고 리얼리티 할 때 같이 출연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뭐 공항에서 나오면 어깨동마고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뭐 녹음하는 과정도 볼 수 있고 사실 이것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녹음한 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거 진짜 리얼리티니까 다 찍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게 이게 이분 앨범에 안 실릴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네 약간 좀 그거 날려야 될 수도 있어 아까워 죽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진짜 리얼리티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고 그냥 막 야 안녕하세요 밥 먹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더 훈련 있죠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더 그러니까 연출 말고 진짜 좀 진짜 같은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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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의 민낯이 나온다니깐요 한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민낯이 나옵니다 부끄러워 죽겠네 아 약간 내 연출이 살짝 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아 너무 좋아 나 죽었어 죽으면 안 돼요 저랑 같이 있어야 되니깐요 이런 여름 여름까지만 버텨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의 민낯도 지금 좋아한다는 막 그래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민낯 예쁘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 바꾸지 마라 진짜 진짜 말 바꾸지 마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평일이죠 평일이니까 다들 바쁘실텐데 뭐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일 거고 슬슬 이제 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신 분들도 이제 슬슬 네 본인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뭐랄까 다시 네 저와 함께 이제 즐기는 시간을 쭉 뒤로 밀어두고 근데 오늘 하늘 마무리 잘하시고 날씨 정말 더우니까 그렇다 해서 찬 바람 너무 많이 세지 마시고 몸이 안 좋으니까 네 감기도 조심하시고 우산 꼭 잘 챙겨 다니시고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도 이제 밥 많이 먹고 오늘 녹음도 있고 이제 연습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할게요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30초만 이따 끌래요 그러면 20분 채우니까 내 친구 오빠 엄청 좋아해요 친구 말고 본인도 좀 저를 좋아해주세요 친구랑 함께 좋아하면 그 기쁨은 배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다가 아니니까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잘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조만간 뵈요 알겠죠? 오늘 말 잘해서 되게 기특하죠? 제가 말이 늘었어요 근데 컨디션이 좀 말 잘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갈게요 안녕